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게 있긴 유명하잖아요? 이걸 찾는 거요. 저는 지금 다는 못 찾았어요. 막 기가가이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은 도를 몇 도인지 그런 거를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4개만 못 찾았어요. 일단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얻기만 해요. 얘는 얻기만 하고요. 두 번째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자, 얘 눌러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이 한 다음에 호야야, 내 이름. 내 이름을 재우면 자, 그리고 이거는 노랑 4번, 파랑 2번, 빨강 5번 초록 4번 그러면 이걸 얻을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집에 또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 액자 뒤에 빨간색 버튼 보이죠? 여기 빨간색 버튼 이걸 누르면 자, 여기 얘 먹고요. 자, 얘도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옷장 위로 올라갑시다. 위로 올라갑시다. 위로 올라가고요. 자,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자, 여길 띄웠다. 어, 띄웠다. 여기부터는 이제는 길을 잘 찾아야 돼요. 자, 일단 한 마리 여기 있고요. 그리고 나올 때는 일단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서 가면 됩니다. 자,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돼요.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. 나갈 때는 또 머리 박아요. 이렇게 해서 오, 얘 무섭게 생겼다. 오, 얘 무섭게 생겼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자, 여기에서는 이게 하나 있고요. 얘도 사줄 수 있습니다. 인벌티드가 인벌티드가 자, 인벌티드가 여기 있나? 인벌티드가 여.. 에? 인벌티드가 아, 이거. 아, 있네. 자, 여기에 있고요. 얘 하나 있고 터브가이 자, 얘는 힌트를 찾아보대네요. They got large trees. 일단은 이걸 한 번 더 하고 싶어. Bye. 다이어트 게임. 게임이 있다는데요. 게임? 아, 이거는 안 찾고요. 자, 일단 여기 여기저기 포즈판 있는 데는 기가가 아니고요. 저거는 저도 몰라요. 자, 저 동굴은 조금만 이따가 갈게요. 스피드, 스피드. 자, 여기 떨어지시면 파쿠르가 시작돼. 아웃. 이제 돼요. 한 번 깨보게 돼요. 네, 으아웃. 으아웃. 후-자! 이야! 앗! 슘-자치! 아 점프 진짜 짜증나 아니 살았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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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였어 아니 아니 머리 안 먹었다고 어니언 아 버그 와 왔는데 버그가 저기에서 딱 걸리냐 진짜 짜증나 오 야 배아 야 후 아 아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끊겼다 다시 여기 있을 거잖아요 여기 있어 나이스 자 여기 거는요 아 이 똥 같은 건 안 할게요 이미 얻었는데 다시 하고 자 이 뒤쪽에 얘가 있는데 얘는 클릭 클릭하고 이제는 저 코인 같은 것들을 다 먹으면 돼요 코인은 저거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먹으래요 나쁜 얘 나쁜 애 나쁜 애 자 여기 안에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알았죠?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얘 빨간색 타면 안 되고 여기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아우 시끄러워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오케이 왜 안 돼? 왜 안 돼? 이거 설정 어 여섯 번째니까 자 일단은 이게 한 마리 있거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얘 얘는 좀 컨트롤을 먹어야 돼 컨트롤 점프 자 이 제일 위에서 점프 제일 위에서 점프 오케이 근데 지금 여섯 개인데 밖에 하나 더 있을 텐데 동굴에 두 개 있거든요 자 일단 동굴에 이 다이아몬드를 떼지 떼지 해요 다섯 번 자 지금 돈은 지금 일곱 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먹어주시고요 자 이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요 이제는 죽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 안에 또 있어요 여기 안에 또 있고 아 마지막 거예요 이거구나 자 이 안에 파쿠루를 깨야 됩니다 가 아니라 여기 바로 있어요 자 여기서 점프 그리고 그리고 계획에 다시 갑니다 자 얻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있는 것들은 이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? 이거 엊그저께 나왔던 건가 언제 일단 이거 최근에만 나온 건데 자 여기에 있는 네 개가 있거든요 네 개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챙겨줍니다 자 저기에 있는 여기 아래로 떠옵니다 여기는 바로 나이트메이어가 있는데 아 점프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거 열다섯 번 지도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주고요 이렇게 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고요 자 여기에서 또 얘는 진짜 아깝다 자 일단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인데요 아 제발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점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뭐가 있죠 저기에 저기에 뭐가 건더기가 있죠 이렇게 가면 먹어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렵죠 두 번 첫 이거 먹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가 남았는데 일단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먹기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누웁니다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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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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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커 뭔가 시스템 모브인가 와이파이 있는데 크 일단은 위로 올라갑니다 아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자 이제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한 마리는 또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나면요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 여깄네 여기 뭐야 여깄네 여기 여기 아 여기 있잖아 표시가 안돼 예 얘입니다 얻었는데 안 얻었다고 표시되네요 어쨌든 저는 얻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이상한게 카메라가 안 켜져요 난 원래 카메라 켰 켰다고 튈게요 키면 일단은 첫번째 네번째 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쪽으로 갑니다 일단은 기어들이 있습니다 얘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저기에 넷끼가 있는데요 저기 넷끼가 있는데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 카메라가 켜져야지 움직이는데 어 움직이네 자 일단은 얘가 첫번째거든요 하나 끝 하나 끝 하잖아요 자 이거는 모든 사람 다 다릅니다 자 하나 끝 하나 끝 얘가 첫번째니까 얘는 하나 끝 그러면 첫번째 숫자는 1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얘거든요 얘는 하나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이에요 1,5 1,5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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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,5,2,8 이에요 저는 근데 문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저는 이렇지만 다른 사람은 구구구구구 나올수도 있고 막 칠칠칠칠칠 나올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음 다릅니다 엘 오 이 팔 연 따라란 이거를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팩토리는 끝났고요 팩토리에서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갑시다 아 맞다 여기에서 또 안한게 있는데요 여기 뒤에 이 노란색을 클릭하고요 여기 하늘에 있는 예를 먹어줍시다 위로 올라갑니다 피부가 노란색 되지 않았어요 자 일단 그걸 먹고 위로 올라가서 컨트롤해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엄청 쉬워요 자 일단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못해요 자 자 이번 거는 여기는 좀 어렵거든요 많은 것들 네 계산까지 필요해가지고 여기에 일단 바로 하나 있고요 자 이 불을 다 끄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바로 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21분에서 나왔어요 자 얘는 가고요 메리 토큰 자 이 토큰을 10개 모으래요 하나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어떻게 가 하나 둘 둘 같고요 이번에는 아 둘 셋 제일 작은 거 거네 이거 아 아 왜 밀려져요 네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네 번째 저기 뭐가 있네 자 일단은 가기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자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 여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요 다섯 개인가 다섯 개도 오케이 아닌가 아니 잠깐만 여기 속인 건가 있는 거 같은데 아 얘는 파크로 하는 거구나 자 일단은 여기에 얘 구름까지 먹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파크로 아 맞다 여기 또 있거든요 아래 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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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먹어서 얘네 어쩔 수가 없고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뗄 수가 없거든요 얘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왜냐면 세이브는 되거든요 세이브는 돼요 그리고 간 김에 여기 또 있거든요 아래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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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이제 저 위에 있었던 이거를 먹기 전에 얘를 먼저 풀까 아니에요 일단은 얘네부터 먹어요 아 자 일단은 이번 그 아까 전에 숫자가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계산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린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이거 풀기 전에 여기에 여기에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그리고 저거 하기 전에 계산기 준비하고요 일단은 여기에 하나 더 있고요 없기 전에 여기 아래에 또 하나 더 있네요 아 자 일단 저도 계산기 준비하도록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왔습니다 아이고 자 왔어요 아 계산기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것부터 해결하고요 계산기부터 가져온 다음에 후우 호우 아 이쪽 위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 밧줄을 걸 가서 뒤로 가요 여기에 또 밧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상한 수식들이 있습니다 뭐야 할 수 있는데 이 이 오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땅 파크로부터 못 탔네요 맞다 자 일단은 파크로 할 수 있지 파크로 타임 자 일단은 체크포인트 하고 으악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파크로가 아까 전에 제가 엄청나게 화냈던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화납니다 처음 꽤 어려워요 이거 첫번째 두번째 파크로가 있는데 얘가 첫번째거든요 첫번째가 도짜둥나요 봐봐요 도짜둥나요 일단 두번째부터 가야죠 일단은 또 쪼비가 진짜 아 쪼비가 제일 짜드나 아 그만 떨어져 아 벌어 걸렸어요 아 잘했다 핫 핫 아 쪼비 진짜 아니 야 왜 떨어져 쪼개선이 또 아 뭔데 아니 그만 화면이 이상해요 아 아 화면이 이상으로 아 하 하 하 아니 그만 떨어져 쪼개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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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했어 아 극대노 진짜 극대노다 진짜 아 아 분노 아 분노 아 제발 아 오 예 예 아 저기는 근데 어떻게 가야돼서 알았지? 진짜 이해가 안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 아니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또 안돼 얼마나 더 비융 올라가야돼 아니 왜 점프가 자동 점프가 되냐고요 아 이거 버그걸려 왜 이렇게 버그게임이야 너무 많은 게임이야 아니 이거 되는 거냐고 이거 잘 안돼 아 그왕 버그걸려 버그 뿡맘게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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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그만 여기서 죽어 여기 두 번이나 죽어 두 번이나 와 나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세 번째 거 클리어 2번째도 잘하거든요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번째가 그런데 나요 솔직히 2번째가 나거든요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잘 갔는데 더 바쁘게 어우 나 뒤부로 했네 자 이렇게 가서 여기 먹는 겁니다 힘들어 자 다 먹는 거 같거든요 예스 자 이거 먹어요 자 일단 이번에는 자 얘는 일단은 68 and 51이잖아요 68 더하기 1 뭐에요 69죠 69 곱하기 51 더하기 1은 뭐에요 52에요 그러면 52 는 3588 빼기 1 는 3587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모두 다 달라요 뭐 누구는 99 엔드 99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99는 안 되겠어요 왜냐면 98이 있어요 98 98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 2 4 7 자 여기는 2 8 9 0 3 3 0인데 일단은 그냥 다 0만 붙이면 돼요 봐봐요 아 1 2 8 9 0 0 0 0 0 3 2 3 3 0 0 4 그리고 5 4 7 4 0 4 5 5 4 4 4 5 5 5 5 5 5 5 6 6 7 5 5 5 5 5 5 5 6 6 7 7 7 7 8 5 6 7 7 8 9 9 10 9 10 10 9 10 10 10 10 10 11 11 끝난건가가 아니네 자 뭐냐면 스투드가이 있잖아요 얘랑 웨트가이 얘도 못하네 콜드가이 일단은 다 찾고 하겠습니다 웨트가이 웨트가이는 젖었다고 하니까 여기 있겠죠 자 여기에서 점프한다 위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투드가이 스투드가이는 짜증나거든요 일단 콜드가이부터 더 짜증나 콜드가이는 많이 짜증나요 뭐냐면 저희가 4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투드가이는 24번 시도했고요 운이 좋으면 돼요 여기서 옆으로 여기서 옆으로 여기에서 점프할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못찾는 맞다 스투드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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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투드가이는 여기 있거든요 저기 뭔가 체인이 걸려있죠 저기 아래 체인이 걸려있죠 저기거든요 얘는 제일 짜증나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어 바로 와줬다 1틈만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찾았어요 아 수고했당 아이고 자 오늘은 영상은 딱 여기 다 지 입니다 자 그럼 빠이